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도 무척 잘 보냈습니다. 사실 저희 애청자분들이 더 즐겁게 이번 추석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유 혹시 아시나요? 비코인이 내려가서 비코인이 조정이 와서 조정이 오는 건 재밌지는 않지만. 재밌지는 않지만 사실 이전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트 그대로 같기 때문에 이번 애청자분들이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추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냥 저는 그냥 카운트대로 가면서 카운트대로 볼 때는 이 정도면 마이널 첫차 마이널 파동이 끝났으니까 2차 마이널 파동이 오고 2차 마이널 파동은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되게 트플클하게 흔하게 2차 파도가 간다면 618 페브나치 번호 아니면 0.50 페브나치 번호 근처에 갈 수도 있고 786까지 갈 수 있지만 반등이 0.50 페브나치랑 618 페브나치 딱 그 중간에 딱 낀 다음에 4만 딱 밑에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끝났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따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차트도 사실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에이다 그리고 보폴카다 그리고 코스모스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또 남겨주셨던 그 베조스까지 정말 다들 축복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그 차트 좀 보여주시나요? 네 오늘은 9월 25일 9월 26일이 내일이죠. 내일 모레 카르라노 큰 기대하는 서밋 정상회담 정상회담에 있으니까 거기서 카르라노 임원이 무슨 큰 뉴스를 기대를 해라 대박 뉴스를 기대를 해라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더비 카운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것도 약간 좀 보여주고 벌써 엘리에 파동 카운트는 이 뉴스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알트코인들 특별한 펀드멘터리 특정을 보여주는 되게 특이한 펀드멘터리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에밸런치나 아마 카즈머스 같은 거, 테소드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설명드리고 좀 이번 30분, 40분 되게 재밌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브라인드 팬님과 함께하는 월가코인 가이드 투어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15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거나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나 아니면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코너죠. 오늘의 차트왕 시간입니다. 단 하나의 코인을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차트를 좀 뜯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차트왕 어떤 걸까요? Needless to say,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우리 리더, 암호화폐에서 제일 최고의 암호화폐가 조종을 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비트코인 움직임에 또 다른 알코인도 영향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 좀 하고 앞으로 전망이 지금 어떻게 되나를 좀 더 얘기를 나눌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차트왕은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구독 사이트들 하면 한 9월 16일 날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이 오렌지 B 카운트가 오렌지 B 카운트가 거의 다 끝날 수가 있고 뭐 한 번 조금 더 올라가서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B 카운트, 이건 R2B는 내가 여기다 넣었고 그러니까 alternate, 대체 B 오렌지 카운트. B 오렌지 카운트는 이제 A, B, C 핑크가 끝나서 이제 B가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그 오차 초록색 파동이 이루어지고 이제 크게 이제 하락장에 와서 이제 조종을 줄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큰 사진을 보면 이제 큰 사진을 잠깐 내가 메뉴면에서 할게요. 이 스크린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걸 보면 내가 그랬죠. 여기서 이 차파도는 너무 여기서 짧다. 여기서 내가 좀 한국 단어를 좀 잘못 썼지만 이게 막대기 하나가 필요하다. 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대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조종이 끝났다는 거는 확증은 안 주지만 이제 지금 차트로 다시 들어가면 지금 캔들 하나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업데이트 된 오늘의 24일 내가 한 이것을 한 4시간 전, 5시간 전에 내가 찍은 사진이죠. 사실은 지금 조종도 엘리어 파동 잘 가고 있어요. 이게 4만 5천 불을 쓸 때 내가 이제 뭐냐면 여기 1차 초록색에 1, 2, 3, 4, 5가 대충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걸 그린 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4만 5천 2백에서. 근데 결론은 이게 지금 맞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Fibonacci 번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제 이게 라이프 차트죠. 라이프 차트는 여기 Fibonacci 번호를 여기다 내가 놔둘게요. 네. 이 번호는 벌써 지났고. 지금 이 번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현재 4만 2천 39센트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 되게 임펄스, 동인. 되게 강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염려가 되지만 내 생각에는 여기서 1번, 2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큰 차트를 가면 이제 2번이 있는데 2번이 너무 쉽게 끝났어요. 너무 짧게 끝났고 너무 쉽게. 그래서 항상. 2번이라는 얘기가 조정이 좀 짧았다. 2차 금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시간도. 여기서 보면 여기 봐봐. 내 이제 마우스를 따라가 봐요. 여기서 1번에서 2번은 이거 Weekly 차트예요. 주차지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한 6주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한 2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럽게 지금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조정은 이렇게 스웨프트하고 이렇게 심플리 끝날 때가 좀 되게 드물어요. 되게 조정은 괴롭고 사람들을 마인드를 되게 괴롭혀 하면서 혹시 이거나 저거나 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쉽게 ABC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이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서 이게 3만 9천 6백이 2차 조정이 끝인가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어요. 왜냐? 여기서 만약 이게 조정이 더 온다면 이걸 W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ABC 2차를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2차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ABC 이거를 저는 W로 매기려면 이제 W, X, Y가 필요하죠. W를 여기다가 크게 두고 이제 이게 ABC, W 그리고 이게 만약에 X라면 이게 만약에 X라면 이게 이렇게 가겠죠. 이제 A가 오렌지색이 이제 A가 여기서 이게 만약에 대체 카운트가 많이 들어간다. 만약에 조정이 안 끝나면 이런 사진을 내가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게 A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그림이 약간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냐면 저는 이 2차도 충분히 엘리엇 파동 카운트에 엘리엇 카운트, 엘리엇 웨이브 법칙에 다 맞아요. 이 코렉티브 채널 안에 딱 들어가 있고 ABC도 뚜렷하게 보이고 C 안에 1, 2, 3, 4, 5 핑크가 들어가 있고 오렌지 C 안에. 그리고 그 3차 핑크색 안에 뚜렷한 초록색 1, 2, 3, 4, 5가 프랙터 카운트가 다 영어로 레큰사이드 돼 있어요. 다 화해시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엘리엇 파동 법칙에는 딱 알맞아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여기서 이 2차가 좀 더 길어져서 이 차가 사실 이쯤 오지 않을까. 여기서 좀 더. 왜냐하면 이 2차는 1, 2, 3, 4, 5. 6주 정도. 6주 정도. 그런데 사실은 이 조정이 빨리 끝났어요. 이 조정 보면 여기 4차 파다 봐요. 이것도 마이너 웨이지만 이건 3weeks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2weeks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W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려오는 게 비파동이고 그러면 한 번 더 C를 줘가지고 C를 와가지고 C가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잠깐 없애버려요. 지금 카운트를. 이거는 지금 prefer 카운트고 이거는 대체 카운트. 지금 내가 하는 건 대체예요. 만약 조정이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C가 여기 있는 4만 5200 고가를 넘고 여기다가 X를 집어넣겠죠. X를 저는 항상 이 X를 검은 색깔을 쓰니까 검은 색깔. 구독자들은 다 알 거예요. 검은 색깔 쓰는 거. X. 그다음에 이제 Y. Y를 어디다 하느냐. Y를 당연히 또 하나의 ABC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Y가 여기서 끝나서 Y가 조금 미뤄줄게요. Y가 이쯤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618 피부너츠 번호는 38,000. 그리고 그다음 번호는 786 피부너츠는 34,000인데 이 Y가 ABC로 직색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ABC로 플래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더블 직색이 아니라 더블 쓰리. 왜냐하면 직색이랑 플래스랑 같이 있으면 이 터미 더블 쓰리. 그냥 직색이 두 개나 있으면 더블 직색. 그럴 수 있지만 아직 더블이라는 사인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그래서 사실은 더블 직색, 더블 코렉션 패턴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나의 우선 카운트는 들어갈게요. 다시 내가 그려놓은 대로. 이거는 지금은 대체를 말해준 거예요. 지금 현재 카운트는 지금. 우선은 2차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으면 이거 맨 처음 1, 2, 3, 4, 5는 처음에 프랙터웨어가 끝났고 4만 5천 2백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2차가 이루어졌다. 2차가 이루어지면 이게 A고. 이제 여기서 이제 ABC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ABC가 조그맣게. 지금 ABC가 그 1과 2 사이에 지금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이게 이 디클라인이 A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B파동이 여기서 와가지고 B파동이 이제 이쪽으로 좀 원 다음에 이제 C가 끝나면 뭐 한 뭐 벌써부터 지금 로우가 뭐죠? 4만 1680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지금 조금 걱정스러워요. 지금 이 2차 파도가.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 6185나우치. 처음 파동이 6185나우치 근처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차 파도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저는 이 프라이스 액션을 따라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앞날을 모르니까. 그냥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3차 파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옆에다 두고 이건 다 대체니까 다 옆에다 두고.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카운트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선 카운트고.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뭘 보냐. 여기서 더블 코렉션이 진짜 올 건가 아닐까는. 이제 이게 2차가 끝나고 3차가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가나. 이게 진짜 동인 파도 등으로 임포스로 올라가서 이 48,825. 제 의견은 여기예요. 48,825. 이 48,825. 이 숫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숫자만 거치면 더블 하나에 더 ABC가 남았다는 게 없어져요. possibility가 내 분석에 내가 딱 느끼기엔. 그래서 아직 영어로 we're not out of the woods yet. 아직도 우리는 이 조종의 100% 끝났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ABC는 클리어하지만 엘리어파동으로 책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Do I have the right look? Right size? 사이즈가 조금 스마해요. 그리고 타임이 너무너무 짧았어요. 이 타임이. 그래서 의심스럽게 보고 지금 의심되는 게 이 임포스 파동 to A is worrisome. 걱정스러워요. 이게 나한테 무슨 사연을 주는지 모르겠어. 너무 깊이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구독 사이트에서는 이게 다 지금 맞추고 있었지만 벌써부터 6,1825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플랫파동이면 당연히 다시 한 6,1825나 준체에 갈 수 있죠. 만약에 이게 zigzag이라면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엘리어파동 법칙에서는 사실은 39,600만 안 뚫면 돼요. 2차 파도가. 2차 파도가 되게 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파동 올라간 다음에 퍼스트 파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2차 파도는 사실 되게 처음 올라간 초록색 파동이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파도 조정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어쨌든 6,18, 7,867은 어치지만 엘리어파동 법칙으로는 10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9,600만 안 뚫면 돼요. 그래도 아직도 2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걱정은 안 되지만 만약 여기서 다른 사인을 주면 다시 당연히 내가 카운트 다시 업데이트시켜야겠지만 이거는 지금 내 우선이고 만약 조정이 더 남았다면 1을 여기다 두고 더비를 여기다 놓고 X를 대충 여기다 두고 Y를 여기다 두고 더 깊게 내려가는 거죠. 조금은 내 생각에는 크게 깊지는 않고요. 39,600 한 번 더 뚫은 다음에 바운스하는 게 Maybe the right look? 지금 0.786 같은 경우에 34,000불 되기 때문에 그럼 34,000불까지 갔다가 그 근처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게 대체 카운트라고 보면 돼요. 대체 카운트가 꼭 786 페브란치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다음 번호가 38,000이잖아요. 6,18 페브란치. 그리고 여기에 저가가 39,600 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Y가 끝나려면 39,600을 지나야 된다. 꼭 무조건 지나지 않아도 돼요. Double zigzag은 Double 3 패턴은 꼭 그 저가를 넘어야지만 컨트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가면 뭐 플랫 패널이면 여기서 Double 3를 끝나고 또 하나의 ABC ZIGZAG이면 Double ZIGZAG으로 간 다음에 대충 이제 C 파동이 들어오면 거기서 카운트를 하면 대충 이제 Wave Y가 어디까지 끝나는 걸 이제 보여주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39,600 달러까지 그 근처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대체 카운트. 그게 조금 더 깊숙해져 있는 이제 지그재그 패턴이나 플랫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체 카운트로 보시고 현재 가장 유력한 카운트는 이제 39,600불을 뚫지 않고 그 4만 1,622불 근처에서 올라가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카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파일 섹션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4만 1,400 그래서 지금 이 카운트가 되게 걱정스러웠지만 여기서 이 A 파동이 진짜 인정이 되려면 여기서 좀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멈춰야 된다. 멈춰야 돼요. 멈추는 단어가 잘 안 나오네요. 멈추고 이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임펄스 파동은 저도 좀 기대를 안 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피부나츠 숫자를 그러니까 4만 1,621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사인을 주는지 내가 다시 분석을 좀 해야 되지만 지금 4만 1,375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나도 조금 퀘션마크 지금 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4만 방수식 할 때 4만 2,300이었는데 한 여기서 1,000 내려갔거든요. 지금 현재 실시간 차트로 중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더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3만 9,600불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만 어디요? 3만 9,600? 여기서 뜬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카운트가 다시 한번 내가 계산을 해봐야죠. 만약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hopefully maybe this is fourth 여기 내가 다시 한번 사이즈업 해봐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조종을 좀 주나? 아니면 여기서 무슨 무너져가지고 4만을 뚫고 요새 2만 불 간다 저는 그런 걸 하나도 안 보여요. 저한테 그냥 여기서는 그냥 typical한 second minor web이 진행이 되는데 3만 9,600 여기서는 비프넥 셔츠니까 3만 9,678 그리고 여기서는 코인베시 셔츠니까 3만 9,600 이거를 내가 뚫어도 막 걱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만약 3만 9,600을 여기서 뚫는다면 내가 여기 이 오렌지 C 카운트를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4만 1,184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깊숙하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대표님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조정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게 만약에 그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9,600 불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좀 그림의 형태가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만 9,600 불을 뚫었다고 저는 막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 안 해요. 만약 I think worst 7,86 페브란치 worst는 그러니까 최악 3만 4,000 최악의 scenario 3만 4,000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 계산이 틀렸다면 maybe this is fourth pink wave maybe fifth pink wave right now is starting and maybe C is here maybe 2 is here 그건 이제 price 섹션 대로 보고 내가 계산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예를 들어서 2만 불까지 내려가지 안 보시니까 이 사진을 볼 때는 절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3,4,5 오렌지 색이 너무너무 클래식 엘리어 패턴을 갖고 지금 이 2차 파도 너무나 클래식한 조정이었죠. 점50에서 점6,18에서 지금 딱 마무리하고 반등 했는데 이 반등이 이게 끝이냐 그게 2차 파도 좀 더 커질 거니까 단기를 볼 때는 우리가 그걸 염려해야 하지만 장기를 볼 때는 여기 매우 자신감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올 겨울 올 하반기라고 할 수 있죠.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요. 올 하반기 상승장으로 기대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죠. 다음 코너는 코인 핫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이 뉴스가 코인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코인판에 그리고 차트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대표님과 함께 철저히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에 좀 핫한 이슈인 거죠. 중국 헝달그룹 파산 우려에 글로벌 시장 및 암호화폐가 좀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대표님 이게 사실 비단 암호화폐나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헝달그룹 파산 우려가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어로는 에브르그란드라고 그러죠. 에브르그란드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에브르그란드 가기 전에 저는 딱 이 밈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JP Morgan CEO지만 지금 이 데이터가 확정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하는 루머인데 이분이 비트코인이 2017년에 완전히 사기라고 그러고 이틀 있다가 만 9천 비트코인을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말하냐 많은 높은 포스싱 리러가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너무 실려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모리프가 있어요. 모리 모리죠. 의도가 있죠. 이 사람은 분명히 매수를 하려면 내가 싸게 사야 되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싸게 못 사겠지. 그때 블랙 락 체리맨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7월 달에 비트코인 드맨들은 너무너무 없다. 그런데 그때가 한 3만 벌? 그래서 5만 2천 반등 해서 하자마자. 그래서 사실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의 신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나면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이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중국 뉴스를 간다면 이거는 지금 리먼 브라더즈 당연히 요새 돌아가는 뉴스가 또 하나의 리먼 브라더즈 에버그랜드 가 차이니즈 리먼 브라더즈 이벤트 아니냐. 사이즈가 사실은 리먼 브라더즈보다 한 50% 적지만 리먼 브라더즈 600 빌리언 달러 였고 에버그랜드는 350 빌리언 달러 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또 하나의 시스테믹 리스크 시스테믹 리스크 이 채권 호절들이 누구냐. 미국 은행들이냐. 중국 은행들이냐. 또 미국 은행들에서 또 누가. 이게 더미노 이펙트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리먼 브라더즈 600 빌리언 달러 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 은행들 보험회사들 이런 연금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만약 이 돈이 다 날아가면 이 시스템 이 토로 금융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막아지잖아.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가 그 정부가 들어와서 얘네들을 완전히 다 리스크 했어. 그래서 너무 너네들은 너무 크니까 실패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막아줬잖아. 근데 여기서는 공산주의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공산주의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분명히 얘네들이 막을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정도의 에버그랜드에 다시 리워드 리오그네세이션 해가지고 어떤 걸 팔고 이렇게 정부가 지시를 내리겠죠. 그리고 에버그랜드는 분명히 그걸 따라 해야겠죠. 아무 초이스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채권의 이자 페이멘트 한 천억이 지금 아직도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럴 때는 리스크 자산 리스크 자산을 퀘션마크 하죠. 리스크 자산은 비트코인이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니까 아무 리스크 자산이나 다 내려왔잖아. S&P도 좀 내려와 있고 대표님의 비트코인 조정에 좀 정확하게 맞물려 나온 기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좀 저희 애청자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선차트 후기사라는 걸 꼭 좀 명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좀 물어보기는 해야겠죠. 대표님 이번 홍다 사태가 암호화폐에 영향을 주었다 보시나요? To certain degree 어느 정도 기관들도 개미들도 흘린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리민 브라더스에 당한 사람들은 진짜 크게 당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좀 잠깐 파이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이게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 No way. 나는 중국이 최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너무너무 시장을 클렌징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 이런 것도 또 하나에 중국이 또 하나에 우리한테 이슈를 주잖아요. 그때는 마이닝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될 때 중국이 항상 껴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금 올라온 뉴스라고 하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폭락했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한 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라고 그거 때문에 내가 말했잖아요. 중국이 계속 이렇게 말할수록 효과는 없을 거라고 계속 마이닝도 없애버리고 중국은 사실 그때도 내가 버려줬죠. 구글 유튜브 이런 회사들 다 중국이 없어도 넷플릭스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중국 doesn't have to fit in the crypto space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나가도 나가도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 안 껴있어도 우리 암호화폐는 충분히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버그랜드는 항상 사람들이 뭐가 내려가면 뉴스에다가 연결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올라가면 왜 올라갔다 뉴스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거 에버그랜드는 내려가는 거는 모든 당연히 리스크 아셋은 바로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돈이 없으면 뭐를 팔아요? 자기가 있는 리스크 자산 제일 위험한 걸 먼저 팔죠. 그렇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리스크 자산 쪽으로 가가지고 S&P도 솔드오프 했고 NASDAQ도 솔드오프 했지만 저는 이거는 단기적이지 이게 에버그랜드가 무슨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겠다 노웨이 그리고 저는 중국이 더 암호화폐에서 떨어질수록 저는 이 시장은 더 훨씬 활성화될 것 같아요. 사실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잖아요. 1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가 저한테 소름이 돋는 게 이전에 비트코인 아까 차트를 보셨겠지만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좀 깊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또 공교롭게도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보면 저도 엘리아 파동 분석하지만 카운트게스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심하게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려올 때 어떤 뉴스 터지면 진짜 엘리아 파동이 이런 걸 예치하고 있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이벤트는 지금 이 카라노 이벤트 내일이잖아요. 사실 엘리아 파동 스타럽 보면 지금 조금 조정을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 저는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이 엘리아 파동이 지금 25, 26일 카라노 정상회담이 너무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얘가 지금 이 스타럽이 그렇게 되고 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헝다 사태로 인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의장이 헝다 그룹 문제가 미국에는 큰 영향은 못 끼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많은 분석가를 체크하는데 당연히 페드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면 페드가 무슨 우리 은행이 너무 많이 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겠죠. 우리도 큰일 났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근데 나도 저 분석가들 다 좀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그리고 나도 나도 기관 쪽에 다 커넥션이 있어서 나도 내 직구에 전해보니까 에버그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익스포션은 딱 중국 쪽에 있지 미국 투자자는 거의 별로 없대요. 그리고 누가 그랬는데 US 테더 세 번째에 있는 알트코인이 지금 담보가 에버그랜 채권으로 돼 있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지금 페드가 뭐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도 저는 이 길을 듣고 저 길을 나가고 페드는 항상 좋게 얘기하는 게 페드예요. FRB 저런 파워 그래서 이번 주 11월 달에 테이프링이 있을 거다 있거나 말거나 저는 암호화폐 딱 볼 때는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자산을 생각하고 카운트랑 엘리엣 파동은 벌써 볼 때는 미래를 벌써 얘기해줘요. 이번 겨울에 큰 상승이 열린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뉴스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런데 이렇게 조종이 올 때 이런 뉴스가 터지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딱 quickly 딱 이거를 연결시키는 거죠. 에버리드 내려갔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사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선차트 후 기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카르다노 2300개 이상 스마트 계약의 정체로 인해서 에이다 가격 하락 사실 이게 카르다노가 2300개 이상의 스마트 계약이 도입이 됐긴 했는데요. 지금은 계약을 사용할 수 없고 시간 잠금 계약에 좀 갇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레스토랑에 가면 테이블을 레서베이션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컨트랙을 레서베이션 해놓고 타임락 해놓고 더벌업을 쓸 때 필요할 때 꺼내고 쓰는데 2300개가 컨트랙이 아직도 타임락이 들어있다. 그것 때문에 카르다노가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란조 컨트랙 때문에 그 루머때문에 올라갔고 알란조 컨트랙 9월 12일 날 알란조가 탄생됐잖아요. 그 다음에 Southern News 해서 내려왔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뉴스를 붙여서 이것 때문에 내려왔다. 그렇지만 사실 락킹에 대해서는 유지 아나운서 리서치 해봤잖아요. 타임락 이게 개발자가 분산형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디파이 그리고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인 디앱 그리고 NFT 같은 기능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먼저 올린 다음에 그 시간대가 타임라인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스마트 계약에 대한 대기가 대표님 에이다의 하락 원인으로 보시나요? 절대 그렇게 안 보이고요.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2300 카드로 타임라크한 컨트랙이 중요한 게 아니라 Ethereum-based 컨트랙들이 얼마나 이쪽으로 올까 수많은 스마트 컨트랙 Ethereum-based 스마트 컨트랙들이 지금 컨버터를 위해서 카드로가 컨버터를 만들어놨어요. 니네들 쉽게 우리 플랫폼을 와라.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엄청 많으면 진짜 카르다노 에이다는 대박이에요. 사실 에이다에서 카르다노 에이다에서 이더리움에서 에이다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카르다노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다리를 다 건너서 와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어나는 서밋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서밋 후에 반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몰라요. 서밋 때에서는 카르다노 이모니 대박의 대박의 뉴스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엘리아 파동 카운트 분석가로 뉴스는 하나 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뉴스는 벌써 카운트에 다 들어있지만 뉴스는 트렌드를 꺾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뉴스 때문에 뭐가 꺾어지고 하락장이 열리고 그렇지만 뉴스는 잠깐의 영향을 주지 거기에 트렌드를 못 꺾어요. 그런데 지금 카르다노 트렌드는 되게 볼루시잖아요.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에이다 정상회담은 저는 매우 군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엘리아 파동 셋업이랑 같이 셋업이 되게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 그런 게 아니라 카운트도 보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임원은 그라운드브레이킹 아니면 영어로 이 마인드를 엄청 폭발시킬 맙소사하게 만들거다 그런 식으로 그런 큰 뉴스 그러니까 나도 기대해 이게 뭔지 어떤 큰 파트너십 어떤 큰 기관이랑 I don't know 그런데 진짜 기대해봐야겠죠. 내일이니까 내일 모레 그래서 사실 카르다노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엘리아 파동 카운트도 되게 상승적이니까 그래도 선물 상자는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다 지금 2주간 하락은 이런 기사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선 차트 후 기사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에이다 차트를 내가 보여주는 시간이죠? 아닙니다. 에이다 차트는 방금 후에 코인을 말하다 시간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두 가지 뉴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그룹 사태 진정 후에 알트코인이 급등했다. 그리고 코스모스 가장 중요한 크립토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대표님 이번에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의 시장의 반등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에이다 폴카다 코스모스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상황을 볼 때 꼭 다크한 버블 내가 1999년도에 기관 쪽에 있을 때 시장이 내려올 때 많은 분 그때는 인터넷 주식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 주식들이 다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좋은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딱 고르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진짜 좋고 어떤 것은 별로다 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면 펀더멘트를 되게 사운드한 걸 여기서 골라야지 이따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코너가 정말 중요한 코너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는 인터넷 시장에서 그때 1990년 남은 큰 회사들이 뭐예요? 다 Amazon.com eBay Price Line 그런 주식들은 진짜 대박의 대박이잖아요. 그런 암호화폐를 지금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그런 퀄리티가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00%는 아직 아니지만 이 포커닷 포커닷은 페어체인 이런 허브를 만들어서 Interoperability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같이 와서 비즈니스를 같이 해라. Cosmos도 똑같은 대충 다 똑같은 코인이에요. Cosmos도 Interoperate 하는 ability를 주면서 Cosmos는 product 에몬스 하는 product 내놔서 이 product 뭐하냐면 크로스체인에서 이 토큰을 왔다 갔다 하는 크로스체인 왔다 갔다 하는 걸 케이버빌리티를 줬어요. 이제 토큰 회사들이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들이 자기네 토큰들을 크로스체인에서 왔다 갔다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Cosmos도 포커닷처럼 이런 허브에서 Interoperability 해서 이런 데서 같이 상담하고 같이 비즈니스 해라 하는 그런 operability 을 주고 있는 플랫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포커닷은 Cosmos랑 경쟁하는 엔티티죠. 그러니까 구글가 있으면 Microsoft Explorer 있어요. 구글가 있으면 Bing 있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두 플랫폼이 같이 액세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커질 수. 그런데 내가 Cosmos 옛날에 CGB 거기서도 내가 강연에서 강연에서 코스모스 프로덕트 런칭 두 개 또 Ethereum 베이스 프라이어랑 같이 크로스체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케이버비를 만들어놔서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Cosmos 코인이 지금 되게 매우 상승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폴카닷과 비슷하게 이 코스모스 코인도 블록체인의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블록체인들끼리 코인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오는 그런 허브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코스모스 대표님 어디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차트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코인을 말하다 시간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인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브라인 대표님이 주목하는 코인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모스 그리고 테조스 그리고 에이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는 사실은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2차, 핑크색, 3차, 4차 내가 지금 고민되는 게 이게 5차 핑크가 끝나고 일이 이루어졌나 아니면 이게 그냥 아직도 진행되는 5차 핑크 안에 1차, 2차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5차 핑크 아니면 5차 핑크가 되게 짧았어요.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5차 핑크가 여기 있고 아직도 여기서는 초록색 1, 여기서 초록색 1, 2, 3, 4, 5가 이루어져서 이제 여기서 5차 핑크가 끝나고 1차가 끝나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 그냥 지금 대충 지금은 그냥 1차, 2차로 가고 이따가 당연히 프라이스 섹션 보고 이제 이 대답이 나오겠죠. 이게 1차, 초록색인지 아니면 이게 여기서 이 5차가 핑크색 여기서 끝나고 더 하나의 큰 사이코드리 이루어지고 2차가 끝났다. 왜냐하면 1차, 2차는 오렌지 1차, 2차는 larger 사이코드리 핑크보다 하나 위에 있는 사이코드리 인데 이 조종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심스럽게 봐서 사실은 이게 아직도 5차 핑크 안에 있는 1차, 2차 아닌가 좀 의심스럽게 봐야 되지만 근데 두 개 다 인터프레이션 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1차나 2차나 아니면 이게 큰 1차, 2차 오렌지 나 조그마한 1차, 2차 오렌지 나 3, 3이 필요하잖아요. 3초록색, 3오렌지 그래서 셋업은 되게 똑같지만 이 카운트 사이코드 루이 매게 된 거는 이따가 당연히 프라이스 보고 대답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차트왕에서 봤던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조정장이 조금 깊어질 수 있잖아요. 역시 그러면 에이다도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걸까요? 저도 추석 전에 에이다 사실 분은 좀 기다려 그랬잖아요. 어쩌면 2불 밑으로 가야지만 이게 카운트가 좋게 보이고 사실 1불 90점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한 1불 90점 그쯤에 가면 이게 좀 very attractive 프라이스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1불 91점 갔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 장기 시작하면 뚜렷하게 1,2,3,4가 벌어서 1번 초록색 끝나서 여기서 조정을 주고 제 생각은 이래요. 25, 26일 내일이잖아. 내일 모레. 여기서 만약 2차가 끝난다면 다음에 다음의 세그노는 여기서 이렇게 되죠. 1,2,3 3차가 오죠. 3차가 근데 여기 핑크색 안에 들어있는 1차의 3차 3차 파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서 초록색 1,2,3,4,5가 그려져야지 1차 파덕 끝나는데 저는 그냥 엘리어 파덕 셋업만 봐도 이게 지금 큰 상상이 열리지 않을까 2차만 끝나면 근데 이 차가 사실 초록색 2차니까 이게 되게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5,26일 딱 마무리한 다음에 그 뉴스 때문에 뭐가 트루거돼서 3차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에요. 추측. 그래서 나는 뉴스 때문에 뭐를 붙이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이 카운트를 볼 때는 이 차가 이제 조금 온 다음에 여기서 큰 상승이 올라서 이 상승장은 분명히 한 2만 2,34점을 넘어서 2,34점은 1,91점에 1.618을 곱하기 하면 이 3차 파덕 길이가 나와요. 항상 1.618이 아니고 트와이스 그러니까 초록색의 길이의 똑같은 사이즈일 수도 있고 이게 이 길이의 1.618 곱하기 할 수도 있고 이 길이의 2 or 이 길이의 2.618 3차 파도의 흔적이 항상 그래요. 이 1차 파도에 똑같이 갈 수가 있고 1.618 배로 갈 수 있고 2배로 갈 수 있고 2.618 갈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에이다는 just you know 바이더 딥은 진짜 incredible 바이더 딥이에요. 왜냐하면 에이다는 지금 펜딩 뉴스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알라운서 컨트랙 때문에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차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2차 어디까지 선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차 방법은 항상 쉽죠. 2차 파도는 항상 뭐랬죠? 2불34점 2불34점은 마이너스 1불91점 1불91점이면 43점을 맞죠? 43점을 6.18로 곱하기 해요. 6.18 6.18이면 점 6.18 점 6.18 점 26 마이너스 2불34점 2불7점까지 갈 수 있죠. 2불7점까지 가면 지금 어디까지 갔죠? 지금 2불6점 벌써 6.18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페브라치 번호는 뭐냐? 2불34점 마이너스 1불91점 곱하기 7.86 7.86 7.86까지 가면 7.86까지 가면 지금 현재 6.18이 2불7센트였는데 지금 2불7센트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불34점 하면 2불 2불이 7.86이니까 대충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사실은 1불91점까지 갈 수 있어요. 똑같이 비코인처럼 2차 파도는 100% 조정해도 엘리어 파도 법칙에는 거치지 않으니까요. 1불91센트까지 사실 갈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이 조정만 끝나자마자 큰 상시장이 열린다고 보이는데 만약 만약 비트코인 더블 코렉션이 온다 이 뉴스가 얼마나 좋아도 저는 2차 파도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깊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항상 리더이고 비트코인이 영향이 있으면 다른 얼코인도 분명히 영향이 같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2차도 되게 사인 아니 사실은 되게 좋지만 앞으로 볼 때는 이 1불91센트는 아직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 비트코인도 지금 되게 큰 조정을 주고 있잖아. 여기서 사실은 이 조정이 내가 여기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조정이 와도 한 4만 2천에서 4만 2천불에서 왔다 갔는데 벌써 4만 1,193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게 봐야 되지만 저는 만약 추측을 해야 된다면 이 내일 모레 정상회담의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영향을 줘서 3차가 추억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포인트는 2불선까지 예측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함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벌어질 서밋이죠. 회담 같은 경우에 회담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큰 뉴스가 나올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아까 그리고 코스모 애람스는 어디까지 갈까 지금 코스모 애람스는 오렌지 1, 2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 2 패턴이 나와있어요. 오렌지 핑크색 1, 2 여기서 엑스펜디드 플랫 에이 비 시 엑스펜디드 플랫 직작 패런이 들어와있고 엑스펜디드 플랫 직색 아니라 엑스펜디드 플랫 패런이죠. 죄송합니다. 엑스펜디드 에이 비 시 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뭐가 보이냐면 1, 2, 3, 4, 5 그러면 1차 파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고 2차 파도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서 봐요. 11불 64전 44불 여기서 또 계산을 하면 3차 파도가 매우 높이 가겠죠. 저는 저는 여기서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되게 좋잖아요. 여기서 1차 파도가 대충 3차 파도의 거래량이 크지만 1차 파도 이렇게 거래량이 큰다는 건 매우 군정적 사인이고 그래서 1, 2, 3, 4가 보였으니까 당연히 ABC 조정 준 다음에 여기서 ABC가 보인 다음에 엔트리 롱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7, 8, 6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6, 1, 8, 7, 8, 6까지 내려가고 있고 근데 다음에 상승장은 이 카운트가 맞다면 여기에 오렌지의 3이고 핑크색의 3이고 초록색의 3이니까 매우 엘리앗파동 컨셉으로는 시퀸스로는 되게 강한 시퀸스잖아요. 3, 3, 3 그러니까 어쩌면 이 컨셉은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죠. after 2차 초록색 조정 이전에 봤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에이자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을 10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만약 비트코인 조정이 커진다. 그러면 이 2차 파도 조정도 매우 커지겠죠. 근데 만약 비트코인 조정 더블 조정이 안 오고 진짜 39,600이 조정이군 여기서 오늘 내려온 거는 그냥 초록색 2차 조정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되게 가볍게 조정을 주고 같이 따라가겠죠. 항상 비트코인이 그렇게 간다고 알코인도 그렇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결과를 볼 때는 비트코인이 항상 큰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차는 어느 선까지 보면 될까요? 이것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44,80전에서 11,64전을 마이너스 시킨 다음에 곱하기 6,18 아니면 곱하기 7,86 해가지고 그 숫자 나온 거를 44,80전에서 마이너스 시키면 페브나스 번호가 나옵니다. 떠먹여주세요. 네, 그거 떠먹여주세요. 네,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 44,80전 마이너스 11,64 하면 이게 33,16전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44,80전 하면 이게 잠깐만요. 지금 현재 7,86으로 계산하고 계시나요? 지금 44,80전 마이너스 11,64 하면 34,16전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6,18,15 하면 20,49전을 마이너스를 44,80전으로 하면 24,30전 24,30전 제대로 2차 파도로 간다면 24,30전 엔트리 포인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월 가서 ABC를 봐요. 5,3,5 5,8,A 3,B then another 5,C 그러면 이제 1,2,3,4,5가 보이고 A가 보이고 ABC,B가 보이고 그 다음에 1,2,3,4 4,5 볼 때 Oh my God C is almost over C 어쩌면 끝난다 거기서 엔트리하면 되죠. 근데 저는 C 끝난 다음에 1차 올라간 다음에 2차 내려올 때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네. 그럼 좀 더 확정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들어갈 거면 24분 근처에서 진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떠먹어 주셨으니까요. 한번 지겨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봐야 되는 차트는요. 테조스인데요. 대표님. 사실 추석 전에 대표님께서 보여주시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했는데요. 뭐 보여줬다커녕 이게 사인해 볼 때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1,2,3,4,5가 뚜렷하게 엘리파동 카운터를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ABC 조정을 열 때 ABC가 완벽하게 보이면서 6,18 4.56인데 4,47까지 갔어요. 얼마나 피부나치랑 카운터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이 피부나치랑 안 쓰면 진짜 너무 큰 이퀘이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볼 때는 너무너무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잘 따라다니는 우리 카카오 멤버들한테 사실 이거 4,80 전에 들었는데 이게 6불 한 6불 60초까지 지금 좀 내려오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셋업이고 왜냐하면 1,2,3,4가 보이고 ABC가 보면 다음 올라오는 것은 매우 90% 90% 확률이 높은 셋업이에요. 1,2,3,4,5가 뚜렷해 보이고 ABC가 뚜렷하게 6,18에 넘으면 여기 있는 상승 단기로는 단기로는 되게 되게 90% better chance 올라가는 게 그래서 테조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불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40점만 넘으면 엄청 확증이 돼가지고 3차 이것도 이 카운트만 맞다면 여기서 핑크2 여기서 1차 2차 초록색 그래서 3,3,3이 이것도 모여지는 패턴이 저는 사실은 테조스가 맨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집중적이 안 봤는데 저는 이걸 봤어요 여기서 ABC 4차에 큰 동인파동이 나와서 5를 마무리 시켜줘가지고 5가 온 다음에 1이 이뤄져서 2차를 기다리라고 2주 전에 얘기했어요 2차를 기면 좋은 기계가 올 거다 해가지고 왔어요 대충 대충 50% 깎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만약 이틀 전에 아니면 어저께인가 만약 엔트리를 했었으면 한 30%? 30%? 30 몇 프로 네 지금 6불 60%에 6불 60%에 내려왔어도 한 30%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우리 젊은 투자자들은 30%면 짜증을 내 한 300% 400%면 모르겠지만 솔라나에 30%에 갖다 드려도 솔라나는 216까지 갔어도 그렇게 큰 칭찬을 안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투자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테조스는 지금 90%의 확률로 지금 333이니까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전달해 주셨고요 8달러 40센트를 넘게 되면 3회 확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셨으니까 테조스 한번 지켜봐야 되는 코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또 장기적으로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된다면 테조스 코인도 같이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볼 때는 너무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4만 5천 불에서 4만 지금 1,460 한 3,500 불이 깎였는데 지금 테조스는 6불 50전에서 지금 6불 12전은 잘 견디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사인이에요 잘 봐봐요 어떤 건 심하게 내려오는데 어떤 건 심하게 내려오지 않다 거기서 어떤 매수 압박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프레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많이 크게 안 내려왔다는 게 또 하나의 그레이트 사인 또 하나의 되게 굿 사인 되게 상승적인 되게 긍정적인 사인 오케이 쏘리 네 그럼 비트코인이 따라갈 확률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까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 이거 좀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진은 조금 몇몇만 살게요 네 이 사진을 보면 너무 저는 밤에 편하게 편하게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 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는 포춘텔러가 아니니까 여기서 막 여기서 그 막 2주일 있다가 말을 못하지만 지금 프라이스 액션 내에서 나는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두 달 있다가 어떻게 된다 나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지금 프라이스 액션을 보면 잘 가고 있어요 2차 파도가 사실은 2차 파도가 너무 조그매해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거는 조금 더 깊은 2차 파도를 원해요 그리고 시간이 2주일 더 갔으면 훨씬 더 안전한 2차 파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The right look 네 주유소 콘서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더노 에이다 This weekend 주말에 카더노 에이다 집중하십시오 어쩌면 큰 상승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브라인 대표님과 함께하는 월가코인 가이드 투어는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전화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하셔서 이제 해결책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유소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